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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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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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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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노아에서 보내주셨던 광택감 있는 소재의 아이보리 자켓을 한번 걸쳐봤어요. 좀 가볍고 안에 필링이 들어있어서 딱 이맘때 따뜻하게 입기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. 색감을 맞추려고 오늘은 골드 귀걸이랑 골드 체인이 있는 빈티지 가방 착용해봤고요. 안에는 딥한 그린 컬러의 탱크 탑 받쳐입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자켓이 소재가 좀 반짝이는 느낌이라서 결을 맞춰보려고 오늘은 블랙 레더 스커트 한번 입어봤습니다. 저는 스커트랑 부츠를 같이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오늘도 제가 즐겨 신는 자라의 부츠 신어봤어요. 가방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빈티지 가방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. 그럼 전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. 나라의 학부분의 ポ 빠지의 유한국인관 어떠한 지역으로 관부를 salvordани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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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Verse 3 잘 안 나고 가게 잘smaking 완전century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